시가총액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톱5에 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잇따른 호재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산호피가 한미약품의 권리를 다시 넘겨준 당뇨신약이 심혈관계와 신장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이었죠. 한미약품에 따르면 산호피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당뇨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결과를 8명의 연구자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2015년 11월 한미약품이 산호피의 기술 이전한 GLP-1 계열의 당뇨치료제로 매일 맞던 주사를 주 1회에서 최장 월 1회까지 연장한 바이오 신약입니다. 산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경영전략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한미약품의 권리를 되돌려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산호피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시험 5건 중 가장 많은 28개국 344개 지역에서 제2형 당뇨 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약품 최고의학 책임자인 백승재 상무는 권리 반환을 겪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또 다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대규모 임상 3상을 통해서 입증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의 또 다른 호재는 암호잘탄 XQ의 효능이 거듭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암호잘탄 XQ는 세계 최초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4제 복합치료제로 지난 6월 21일 종합병원 전문의 3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책임연구자인 김효수 교수는 당뇨병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 환자 치료에 탁월한 에제티미부 성분이 암호잘탄 XQ에 함유돼 있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3가지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에 발매한 암호잘탄 XQ를 포함한 이른바 암호잘탄 패밀리로 국내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매출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또 다른 큰 호재가 발표됐죠. 한미약품이 SD팜, GC 녹십자 등과 함께 주축이 돼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은 원료와 백신 제조, 신약 개발 등 각 분야의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내년 상반기에 mRNA 백신을 개발하고 2023년 이후에 연간 10억 도주 이상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목표가 꼭 탈성돼서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이 확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호재들이 알려진 탓일까요? 그동안 횡보를 하던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 6월 29일 기준 3% 가까이 오르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